여기 너울성 파도를 넘겨서 테스팅 안 되는데 무의미하게 여기서 할 이유가 없고 자리를 이동해서 좀 잘 잡히는 데가 있으면 그쪽에서 하는 게 시간적인 그런 저는 지금 딱 12시 안쪽으로는 철수 할 거거든요 시간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 철수 해야 되니까 몇 시에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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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,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